안녕하세요. 실명аф니다. 지난주에 없었던 3메버가 왔습니다. 축하했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소개하고 축하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운동을 하기로 시작한지 벌써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회서 중간 점검을 진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나 돌아보고 피드백하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기분이 안 좋은데요. 이따가 피드백하고 형만 따로 찍자. 네. 지금 간단하게 확인하고 한번 내려갔다가 네. 이제 펌핑했지. 오. 오른 줄 아냐. 떨어졌구나. 오케이. 상관절 3.6kg 빠졌습니다. 말 뻔하셨다. 인크 정답 오. 탱 와 3.6kg 빠졌습니다. 말 뻔하셨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활에 가장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한 60% 정도 한 5세트 6세트까지 가져가면 근육량이 좀 같이 올라가면서 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쎄질하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기분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다벨 만나고 왔는데 찜 무게 많이 들 자신 있어요? 오늘 한 100kg? 100kg? 레이싱? 오늘 모여서 운동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아 너무 행복하네요 지금 행복해? 네 너무 행복해서 지금 저터파크 국회장일 것 같아요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오늘 무게 몇 가지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래요? 저는 어떻게 그래요? 하하하하 한 2kg 정도 걸러 있어요 사레레만 오늘 이렇게 해야죠 형님 오늘 동갑을 모아 왔죠 동갑을 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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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n 3, 2, 3 100kg 도전 도전 승훈이 형은? 승훈이 형은? 승훈이 형은? 승훈이 형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